전라북들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수소산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경북 포항 읍면 지역 마을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이 없는 포항 대속면의 한 주택입니다. 요리나 난방을 할 때 LP가스와 전기를 사용하지만, 요금이 비싸고 교체 주기도 짧아 집주인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1년 뒤면 이런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동서발전이 1,050억 원을 들여 15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발전량은 12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우선 발전소와 가까운 마을에 내년 말부터 전기가 공급됩니다. 도시가스를 수소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소까지 가스관을 연결하면 덩달아 인근 지역까지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전기를 만들면서 또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협력 부품업체만 만 개가 넘어 산업적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중점 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그 성과를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발전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연입니다. 촬영기자1호